아, 이런 것도 보는 재미가 있다고.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영주요. 저희 안쪽으로 앉아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상담 먼저 하고 진행 도와드릴 거고요. 혹시 입고 싶은 스타일 스트랩 하시거나 보신 거 있으세요? 좀 본 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실크에... 세련되면서 일반적이지는 않네요. 어, 그런가요? 일반적이지 않죠. 무늬크함도 있고 멋스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엄청 마르시거나 몸매에 자신 있는 사람이 이제 드레스의 디테일이 난 필요 없다. 내 몸이 드레스를 이긴다 하시는 분들 저런 분 심플한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드레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무제 안 되죠. 무제야? 아, 그래? 자기가 볼 수 있겠는데요. 말이 좀 달라지는데? 최대한 그래도 500 정도? 아까 저렴한 거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들어가서 루피팅 도와드려고요. 됐습니다. 어떡해요?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어, 깜짝이야. 또 봐. 왔구나. 빨렸지 빨렸지. 이게 뭐야? 지금 안에 있는 거야? 이 용주? 안에서 무슨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오늘 드레스샵에 같이 오게 된 친구는 드레스샵 투어에 갔을 때 저도 이제 같이 봐줬었는데 그러다 보니 경험자이고 먼저 했구나. 잘 봐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돼? 나는 용주가 드레스 입은 걸 본 적이 없어. 일반적인 원피스도 안 입는 애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나는 그러니까 기대되지. 그, 부기대가 많이 있네. 되게 냉철하게 오는 건가 형론하러 온 사람 같은데 어, 나 지금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해줄 거야. 저희 준비 다 됐는데요. 어, 떨려. 내가 떨려. 보여드릴게요. 눈부셔.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놀랐어요. 찢어진다, 찢어진다. 찢어진다, 찢어진다. 와, 너무 예쁘다. 아, 지금 너무 풍신? 심플하네. 아, 진짜로. 너무 긴장이 돼서 뭘 보여주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에 한 방 훅 맞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막 들었어요. 지금 리액션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어, 좋아, 좋아. 좋아요, 저런 넘나간 리액션. 일단은 가려줘야 돼. 이렇게 한번 가려야 돼. 이걸로 힘없이 이 손으로 가려줘야 돼.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 호호호호호호. 그게 뭐야? 호호호호호. 어, 좋아, 지금 저거 좋아. 힘없이.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저런 앞에 책자 같은 걸로 가리면 더 좋지. 뭔지 알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너무 놀래가지고. 기쁨을 주체 못한다. 약간 그런 표현이. 저희 첫 번째 드레스는 이제 무관자 실크로 먼저 보여드렸고요. 조금 부드러운 원단의 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첫 트레이스를 입고 아, 이렇게 못 찍어야 돼? 어, 이거 그려야지 나중에 기억하지. 사진은 못 찍어요? 응, 맞아. 사진 못 찍게 하더라. 아, 그래. 사진 못 찍어, 사진 못 찍어. 그렇구나. 아, 맞다, 맞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어때? 맞아. 아, 나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아, 좋다. 난 처음 봤어. 좋아. 되게 깔끔하다, 너무 예쁘다. 근데 되게 이게 기본 라인이라서 이거는 일단 무조건 합격인데 기대했던 거 보다 낫네. 저것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독특하지 않은데 괜찮아? 근데 예쁜데? 아, 그래? 아, 저 라인이 너무 예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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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드레스 처음 딱 입었을 때, 이키 씨? 기억나요? 아... 저도 저만큼 예뻤던 거 같은데? 오, 저 이키가? 저요, 저요. 아이키야! 누구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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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예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합성 사진 같아. 여러분, 이거 합성 아닙니다. 와... 아, 눈을 보니까 아이키가 맞네. 맞아, 맞아요. 이야, 다른 사람 같아. 아...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이 리즈예요. 어? 근데 저기... 남편분 얼굴은 아예 안 나오는데... 아, 너무 잘생겨가지고... 네,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수혁 씨가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나는... 보니까 조금... 묘하다. 묘하지? 난 좀 뭉클한 게 있는데? 나는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누가 봐도 무조건 이게 제일 잘 어울린다는 게 있다. 그게 그냥... 딱, 딱 이거다라는 게 다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드레스. 바로 느낌이 딱 오는구나! 목면지도 그게 있어서? 어. 빨리 다음 거 보자. 저희 신부님 두 번째 드레스 보여드릴게요. 어, 반응이 다른데? 어, 뭐지? 어, 반응이 다른데? 아... 안 돼, 안 돼, 정시 차려. 리액션 똑바로 해. 근데 예쁘긴 예뻐요. 나 무한 느낌이 더 있어. 유니트한 도비 소재라고 부르시면 돼요. 이런 시절을 이뤄고... 우리 신부는 안 돼. 우리 신부한테 보게 된다.